10. 이스라엘 8. 일본 7. 프랑스 6. 한국 5. 영국 4. 독일 3. 러시아 2. 중국 1. 미국 한국도 순위권에 있다고 하니까 약간 좀 뿌듯하고 든든하네요.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